자, 두 선수, 두 선수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아, 아까 25번의 이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요. 시간은 정말 빨랐거든요. 정말 베스트 기록이라고 해도 거의 아니에요. 47,87이 나왔습니다. 근데 아까 저희 게이트에 부딪히면서 5초가 다 타게 되는 바람에 지금 아까부터 결과가 나왔는데요. 그래도 기록은 나쁘지 않습니다. 5초 더해서 50,87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26. 26. 안 드리버린 사이. 27번 선수가 코스 이탈이기도 해도 안정적으로 코스를 들어야겠죠. 21번 선수, 코스 이탈이었는데요. 굉장히 빠른 기록을 줬습니다. 신고imes 많아요. 좋아해 See y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